수지야, 너 유딩 남친 아직도 만나? 아니, 아니, 연화남은 수준 낮아서 못 만나겠어 나 이제 초딩 만나? 아휴, 커톡볶이 나왔다 저희 이거 안 시켰는데요? 누나, 내가 시켰어 참나, 엄마 돈으로 허세 오적가리 야, 니네 먼저 가있어? 네, 이따 학원에서 가 누나, 잠깐 얘기 좀 해 빨리 얘기해, 나 혼자 여기 있으면 이거 내가 다 먹은 줄 알아 그럼 같이 먹으면 되지 여기 포크 주세요 너 아직도 포크 쓰니? 어휴, 누나는? 이모, 여기 젓가락 주세요 지지대 없는 걸로 야, 네가 뭐 젓가락으로 콩자반을 집어봤니? 아니, 콩자반은 무슨 반이야? 난 기린반인데? 우물안 유딩 씨, 너 이렇게 어려워 현실 좀 받아들여 나 이제 초딩이야 아니, 누나 왜 그래? 기억 안 나? 우리 수족관 가서 물고기 볼 때도 좋았잖아 응, 그 동네 횟집 앞에 있는 수조 얘기하는 거니? 야, 나는 거기서 물고기를 보고 나서 네 물을 볼 때마다 막 입맛이 돌아 제발 나 좀 놔달라고 아이고, 아들 아들 여기 있었구나 안녕하세요 짜잔, 아빠가 핫도그 사왔지? 수지도 핫도그 좋아하는데 수지도 핫도그 줄까? 네 그럼 수지 이쁜 짓 수지도 핫도그 주세요 수지 어렸을 때는 아저씨 앞에서 막 춤도 추고 그랬던 것 같은데 핫도그 주세요 핫도그! 핫도그! 핫도그 주세요 핫도그! 수지아 미안해, 아저씨가 다음에 사줄게 네 누나랑 잠깐 있어 수지 안녕 안녕 너는 잘도 받아먹는다 너희 아버님 먹기 오잡다리 아, 참 누나 간다 누나 잠깐 우리 추억 벌써 다 잊은 거야? 추억? 웃기시네 티라노사우루스 우리랑 놀자 쿵칵쿵칵 공룡과 우당탕탕 신나게 놀아요 공룡 내 친구 문규야 공룡처럼 멸종되기 싫으면 떠나 누나 수지야 오빠, 오빠도 배고파서 오셨군요 아니, 너 보고파서 왔어 수지야, 먹고 싶은 거 있니? 다 시켜 정말요? 이모 여기 떡튀순 세트야 멋있어 잠깐만요 저도 수지 누나 주려고 선물 준비했거든요 선물? 뭔데? 짜잔 우와, 이거 내가 좋아하는 로봇 가면 고작 그 정도예요? 수지야 짜잔 이거 진짜 가면이다 우와 아임 옥티무스 프라임 수지님, 내 말 지켜라 우와, 이거 목소리도 바뀌어요 맞아, 목소리가 변하는 게 포인트야 죄송합니다, 학원 선생님 아프다고 전화했던 거 아빠가 아니라 바로 이 자식이었어요 오늘은 학원이 아닌 수지 마음속에 출석했네 오빠, 멋지 무졌따리 수지 이쁨 쩔었따리 맞죠? 수지 제 거예요 수지야, 가자 미치아 가동 취급하지 마세요 저, 형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참나, 저는 망태 할아버지도 안 무섭거든요 저는 천둥먹기도 안 무서워요 그만해, 유치하게 그게 뭐가 무섭다 그래 야, 떡볶이 먹는데 누가 이렇게 떠드냐 2학년 1반 효린 언니, 오셨습니까? 아, 목 아파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우리 조용히 좀 먹자 이모, 여기 컵떡볶이 하나요 나 간다 예, 들어가셔요, 언니 아, 진짜, 누나 이 센 언니 오셨다리 이예이 했으 khỉ 엘리베이터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